얼마나 좋니 막 써버려 빰빰빰 안녕하세요 아 이것도 왜 안변했어 죄다 변해야지 깨끗하고 맑고 자신있게 몰라 난 아주 깔끔한 나무 바닥을 원한다고 아 여긴 또 이러네 자 어쨌든 조리실을 만들어 달랬으니까 만들어줄지 2번 흠 흠 흠 아유 또 흙으로 만들어야돼 아니 내가 기껏 고급재료 써준다 그래도 와닿하네 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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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문 굳이 나무면 써준다고 그래도 진문을 원하는 이 센스 자 말고 근데 여기다 조리실 만들어줘도 애들이 안올라와서 안만들잖아 아재 여기 아무것도 안만들어놨어 아 진짜 아재 뭐한거야 대체 원래 mpc들이 여기 올라와가지고 여길 활용을 해야되는데 만들어줘도 안하니까 가끔씩 잠자러올때만 오고 자 쿠션 자 쿠션 자 쿠션 자 쿠션의자 하나 하나 미리 만들어 놓은게 있었을거냐 미리 만들어 놓은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쩌다보니까 만들어진게 있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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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생화는 또 왜 필요한데 아 진짜 분홍딥 없다 아 얘들 다 나와요 원내식당 상알이 남은게 하나 그러니까 그게 두개밖에 없다고요 창고에서 빼온게 창고는 지금 내가 전체적으로 다 갖고 있는거 합쳐가지고 분홍딥이 두개밖에 없다고 되게 필요한데 분홍딥 죽으러가자 어딨냐 어디서 죽어야 되니 분홍딥 분홍딥 아마 웬만한건 내가 지금 다 먹었을어도 없을꺼에요 아주 bör지같이 하나만 더 먹으면 되는데 여깄다 있다 있다 분홍딥 있었어 다시 생긴거지 원래 여기 있는 것도 내가 다 먹었었던 것 같은데 키워지는게 아니네 안타깝지만 그래 지금 상황에서 키워지는 생물이 아니야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내가 키우고 싶다고 키울 수 있는게 아니야 마치 내 방송이 내가 잘되고 싶다고 잘되는게 아니듯이 뭐지? 왜 생화가 여분이 있었지? 잠깐만 내가 잘못 뭐지? 내가 잘 못지? 아 어쨌든 뭐 나중에 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생화는 은근히 많이 들어가더라고 병실에도 들어가고 모아두면 뭐 도움이 되니까 언젠가 빤빤빤빤빤빤빤빤 하지만 논린이 여기서 음식을 과연 만들어줄까? 나는 장담할 수 없군 그냥 네버에이버 장담할 수 없 흑 흑 흑 흑 흑 흑 깔끔하잖아 아 저거 겁나 신경쓰인다 안되겠어 나에겐 흑이 있어 내게 네버에 흑 흑 흑 흑 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라바밤 애들이 안올라와 진짜 수녀랑 수녀랑 놀린이랑 쟤는 진짜 어... 할배는 진짜 안올라. 할아버지는 진짜 안올라왔어. 자 그리고 정어리. 아우 석탄! 아우 야잇! 자 일단 마노랑 먼저 만들어두자 그러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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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보고 나는 보게 안보게 되더라고 자 얘한테 마노란 치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여기서 할 수 있는 게스트는 다 낀 것 같은데 이제 디펜스 해야되는.. 아 맞아 석탄 키야지 근데 여기에 석탄이 있든가?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런 데서 마노란을 쓰고 싶진 않다고 있었더라 아우.. 그만하라.. 그만 쫓잖아 아우씨 어차피 드라마란게 현실에 없앨법한 이야기.. 아니 솔직히 현실이 더 막장이 많은데 살다보면 현실에 더 막장인거구나 어차피 그게 시청률이 나오니까 그렇게 만드는거구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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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 미 극이래 미 극이래 어.. 발음이 안되네 미국 리얼리티 프로그램 같은거 보면 더 심한것도 많아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는 예전에 미국인가 BBC인가 거기 리얼리티 프로그램 중에 그런것도 있었잖아 남녀 둘이 알몸으로 생존하는거 생존시키는거 둘다 완전 서바이벌 쪽에 막 그.. 전문가인데 아무것도 안주고 맨몸으로 밀림해서 생존하는 리얼리티 심지어 옷도 안시고 심지어 옷도 안시고 그런것도 있었어 모르겠어 나도 예전에 나도 이야기로만 들은거라서 진짜 보진 않았어 풀짜로 된.. 아니 풀짜리는 사진으로 된거만 봤어 그렇게 예쁘진 않았던거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안받겠지 뭔소리야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전문가들이란 사람들도 어쩔수 없더라구 아무것도 없이 생존을 못하더라 진짜 막 완전 거렁뱅이가 되더라 거짓고래 거렁뱅이 되던데 여기 파고 들어가면 있으려나 석탄 석탄이 필요한데 여기 파고 들어가면 있으려나 석탄 석탄이 필요한데 심지어 좀 진거리 석탄 석탄 이번엔 또 뭐니? 여기다 그냥 묘목십을 하는거 아니야? 아이고 이걸 넣으면 안되지 깜빵 전기 깜빵 이것들은 또 뭘 줄려라 나한테 금 블러블러 아랫 저긴 또 뭐야 아이고 홀란 홀라 안돼요 안돼요 X2 홀란 다음해 영? 황란의 발표 아 야야야야 슈앗 슈앗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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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과기안 과기안 야 안녕하세요 얘들하고 싸워야되니? 그래 나 닝게니야 우와 그대는 인간 인간이 아이로구나 아 그러고 보니까 일장에서 막 그게 있었는데 그 드래곤 세마리가 각 네비 한 마리씩 있다는데 그거 아예 못 만나고 왔어 그 막강한 리칸트들 사이를 이렇게 무표정으로 당당히 빠져나올 줄이야 그대 꽤나 거부린 모양이로군 그래서 내 도장이 무슨 용건인가 아무 용건 없는데? 에잇 용건 따위는 없고 그냥 건물이 있기에 들어와 본 것 뿐이라고 그대는 정직한 자로군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들었어 나는 리칸트 쪽에서도 최강의 이름을 휘두르는 킬러 리칸트다 이 땅의 리칸트 푸른색 리칸트는 색이 붉은 리칸트 마을 마물과 사이가 나빠서 말이야 영토 싸움에 승리하고자 하는 리칸트들을 훈련시키고 있지 그래서 그대는 왜 이런 곳을 어스렁대고 있는 것인가 에잇 병에 걸린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 병자나 약의 소재를 모고 있다고 그렇다면 그대 약을 만들 수 있는 것이로군 오 이거 근사한데 약을 만드는 김에 내 부탁도 들어주게 나는 혼란에 잘되는 약을 원하는데 말이야 그 제작법도 이미 고안해 두었지만 이유가 있어서 나로서는 만들 수가 없단 말이지 제작법은 알려주마 다음은 어떻게든 그대의 힘으로 만들어내주었으면 한다 물론 상응하는 담배는 하겠다 부탁이다 이것은 내 체면이 걸린 문제다 천사의 진정대 진정제를 떠올렸다 만들어갖어서 갖다주면 될 것 같은데 얼마나bereich 진정제가 자신의 진정 지새로 진정된 슬기기 진정된 어 이거 안되지 이러면 아 그래 이 나무 이런 나무들 좋잖아 한 번에 참나무 많이 죽인거 아유씨 하여간 참 까탈스러운 것들이야 한 번에 두 마리 상대는 좀 까다롭다 인간적으로 어 저기 맨위에 상자가 있네 그래 나의 시력으로 보았어 그래 내 시력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아직 죽지 않았구만 네 이미 한물간 듯 보였지만은 아직 한물가지 않은 것이었던 것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군반지 금반지 그리고 이 금반지는 에이씨피가 10상승한다 하지만 그다지 쓸모는 없었단다 그래도 다시 돌아가자 자 일단 훈란의 뱅뱅뱅 만들어줘야 되니까 자 일단 훈란의 뱅뱅뱅 오케 아 마침 금이 하나 더 있어야 되네 속탈을 어디 써먹었더라 그게 정확하지 마라 어디 들어가가지고 여기 맵에서도 있었던거 같은데 아 맞아 이안이었던거같은데 아닐수도 있지만 이안이었던거같아 맞네 빠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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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 얘 자 이제 그거 전해주러 가자 아이고 긍정제 전해주러 가고 아 근데 어두워가지고 다시 찾아가기가 좀 애매할 거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은 있어 괜찮거지 어둘땐 좀 어두운 확실히 어두운 게임이라서 위치를 알아도 가끔 헷갈릴때가 아이고 아이고